저는 이제 서론격으로 서론격으로 이제 좀 가벼운 주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60대가 여전히 이제 현직에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임금 수준이 좀 낮아지더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대부분 이유는 노후준비가 잘 안 된 한국에서 노후준비를 제대로 잘 하고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여성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한국경제신문에서 잘 다뤘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노후준비가 잘 안 된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분인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한 분이 놀면 뭐합니까 집에 있어봤자 빨리 늙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백세시대에 벌써 자식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내가 쓸 돈은 다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악가름하기도 굉장히 힘들으니까 그래서 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정말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자기 악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68세로서 이제 젊은 날 학원 강사로 해오시던 분이 이제 화성시에 있는 입시학원에 재취업 해 가지고 예전처럼 오래 일하지는 않지만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재미있는데 60대 초반에 잠시 일을 쉬어 본 적이 있는데 딱히 할 것을 찾지 못해서 더 우울했고 운동량이 줄여서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임금은 낮지만 원장의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덤같이 느껴집니다. 이분은 68세가 되시더라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히 큰 복인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제 그냥 일을 놔버리게 되면 본인이 관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일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스스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건강에 크게 무리가 안 되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런가 하니까 24시간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면 좀 무료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지겨워하거나 그거는 굉장히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아주 나이가 들었어도 일을 하시는 분들 기사를 읽으면서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면 가능한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본인들 한께도 좋고 가족들 한께도 좋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일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하니까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공 박사님이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자중해야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공명호 tv를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현재 시국이냐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을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듣기 싫으면 딱 그냥 안 들으면 되잖아요. 공병원께 여러분들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지시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참 내가 볼 땐 딱하신 분들이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참견해야 될 때하고 참견하지 않아야 될 때 해야 할 이야기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방송에서 뭘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실 수 있고 의견을 남길 수가 있는데 중도층이 다 떠나니까 선거부정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들 한마디로 헛소리입니까 중도층이 떠나니까 선거부정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에요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제 이야기는 나이 먹어가면서 딴 사람한테 참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참견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 당신이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에요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방송 주제를 다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루는 거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의사 문제를 다뤘는데 의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 문제를 다루지 말라 선거 문제를 다루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견할 때 참견할 수 있는 주제는 참견하지만 참견할 수 없는 주제는 참견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원칙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참견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가끔 가다 보면 경우나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지만 서로 지켜야 될 그런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공병호가 선거 부정 문제는 다루지 말라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예요 그건 살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어떻게 지켜야 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시 말라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이러면 다루겠습니까 본 세상이 미쳐 가지고 거짓과 윗선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실이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선거 결과라는 게 지금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40일 지나면 뭐죠 곡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맨날 당하고 뭡니까 끌려다니고 선전당하고 선동당하고 해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사람 있어서 좌파적 시절 여러분들 논평도 있고 우파적 논평도 있고 그냥 돈 벌인 논평도 있고 그렇게 하면 본인 취향에 따라 이러면서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아서 본인이 잘 하니까 선을 넘는 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